슈기 피아수야! 산사태 예보듣고 여기 떠내려갖고 본거지? 내가 깁숙이 잘 단돌이 하려고 한겨 이심전심 그래도 우리가 친구기 친구개비야 그치? 배수야? 이따가 지금 탑진이 아냐? 아 그 손대편 모친 능빛이 엄청 적이았던데 이 커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? 이 천벌을 받을 놈아 곧 죽어도 저 살자는 생각뿐이지 난 누군가직 굳이 울릉이야 도시야 미안이야 내가 잘못했어 왜 번개 맞을까봐 무서워? 내가 죽을까봐 겁나서 그려 내가 죽을 놈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죽을 위해서 용서란 말이 그렇게 이따가 대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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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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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같은 놈한테는 삶자로도 아까워 인마 못끽이야 못끽이야 못끽 못끽 여기서 뭐 하세요? 아유 살삭대 예보만